자, 팀 인사 부탁드려요. 살루! 안녕하세요. 에듀식스입니다. 자, 손 인사 부탁드려요. 손 인사. 자, 시선 맞춰서 오른쪽 볼까요? 오른쪽. 자, 시선 맞춰서 왼쪽이요. 자, 가운데 보고 하트 할까요? 하트. 자, 우리 고양이 하트 할까요? 고양이 하트. 아,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 이거. 얼굴 아래쪽으로 좀 해주세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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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라 탈까요? 보라 핀. 자, 꽃받침 부탁드려요. 꽃받침. 꽃받침 부탁드려요. 꽃받침. 자, AB6IX 이번 포인트 하면 동작 좀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귀여운 포즈 하라 할까요? 귀여운 포즈. 하나, 둘, 셋. 자, 새해니까 팬들한테 새해 인사 부탁드려요. 새해 인사. 새해 인사. 이렇게 좋은 날씨에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그랜미 활동 이제 시작이니까 끝까지 고침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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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